한지민의 비하인드 기사님이 선물해주셨어요. 영옥이한테 꼭 봐주셨다면. 근데 제주말로 써있어갖고. 제주도 해냐분들이 잡은 거를 레시피가 좀 더 많고. 우리 제주의 음식은 요리이란 할 게 없으다. 우영 팥띠 거영 바당에서 나는 물에 거영 석국은행 팍 바페형 먹어. 기러를 가든 헌한 맛조 드럭 군함 마시게. 제가 그 유희열 스케치북에 쓰고 나왔던 그 빵모자랑. 영화로만 덧고. 그때 썼던 모자가 의견이 반반이었어요. 떴죠. 근데 궁금해 진짜 빵모자 그렇게. 빵모자 또 있는데.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. 어디 댓글로 달아주세요 빵모자. 어? 이 포커스가 일로 가. 그치? 얼굴이라서. 오 얼굴인 줄 아네? 이거 아니고 유튜브는 다 이거 아니야? 이거. 이거. 나한테 몰래야지. 영옥이. 방송되면. 이거 다. 아 이거 다 이거. 이거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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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아 걸리지 봐. 스토리. 천원이네. 이렇게만 보여줘? 어제 방송 나간 건데 거의 안 보였어. 입어봤을 때. 보여? 응. 어 이건 귀엽다. 드렁드렁. 갈아입고 올게요. 뿅. 뿅. 청 Dh mois. 네. 예이. 할렐루야. 우리도 여러분. 떠 LA! 풀혀, 배아플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